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목 8시 카넬 코레오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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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년생 임소정입니다. 7년생 박시현입니다. 2010년생 신재희입니다. 11년생 문현지입니다. 저는 2009년생 정다나입니다. 귀여운 동해 막내 13년생 선우입니다. 저희 하목 8시 코레오반은 경은 선생님의 지도로 경은 선생님의 안무로 수업을 받고 있는 반입니다. 처음 촬영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처음이어서 너무 떨려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떨려요? 지금 더 떨려요. 작년 연말 공연할 때 이번 연말 공연에서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같습니 같 같 같 다 같 소파 티켓팅 성공했을 때예요. 저는 퍼퓸 촬영이에요. 제가 그날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틀린 날이어서 연말 공연 저는 댄스 처음 안무 배울 때예요. 처음 안무를 봤을 때 도입부부터 멋져서 안무 배울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안무 틀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안무 외우는 걸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2024년에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무가 외우는 게 잘 안 됐어요. 초반에 지금 보자는 전보단 나은 듯 잘 하지는 못해요. 먼저 이렇게 바쁜 주말에도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LA댄스 연말 공연 재밌게 봐주십시오. 중학년 때부터 춤이란 걸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등학생 때까지 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에게 잘해주긴 하지만 가끔 삐지거든요 언니가 그 삐진 점을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은 언니인 것 같습니다. PD님 항상 카메라로 제 예쁜 모습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곡인 쏘머치 베타 라는 노래랑 그 다음에 걸갱이라는 XG 노래를 합쳐서 만든 무대입니다. 네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에 못 나온 친구입니다. 누구예요? 보민이라는 친구인데 학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일찍 오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보민이 여기 CG 가능한가요? 여기가 어때요? 아 여긴가? 여기로? 자 보민이 사진 이렇게 쫙 와 이제 보민이 보민이 나왔네요. 와 많이 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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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